요 용감한 녀석들 You got me crazy Day, day, day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고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여자친구 쇼핑할 때 6시간 기다려 니가 사줄거 아니면 입담을 못기다려 화장실에 가오면은 가방 들고 기다려 그 백일이 몸값보다 비싸 또 식사지 찍을 땐 먹지 말고 기다려 니가 먹을끼는 건 무한립핀밥 화장하는 동안 2시간은 기다려 이쁘다고 안하면 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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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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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도 매달 있는 남자친구 월급 나를 기다려 신상 나왔으니까 내 돈인데 니 돈이 내 돈이지 내 돈도 내 돈이야 남자친구 군대 가면 2년 동안 기다려 딴 남자 만나면서 말투 박는 건 어때 이게 여자들의 기다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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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요 렛츠고!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보기 대신 춤기 살기로 보기 대신 춤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 좋아하는 식스팩을 준비해 식스팩이 있어도 못생기면 꽉 밤새워 써내려간 손편지를 준비해 차라리 편지봉타는 상품권을 얻어 여자친구 감독시킬 멋진 노래 준비해 임재범의 고인은 제발 그만 불러 그녀와의 1박 2일 여행을 준비해 손만 잡고 잘게 개쌍 부지마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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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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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도 레스토랑 개선할 때 카드를 준비해 왜? 정립해야 되니까 화장실 다녀올게 아니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없냐고 우리 둘이 소풍 갈 때 김밥을 준비해 김밥! 천국에서 싸왔다 뭐? 한 줄에 1,300원 먹으면 다 똑같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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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그럼 뛰어! 간수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간수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기다린다 해도 안 돼 너무 안 돼 기다려도 안 돼 세상이야 이게 바로 불쌍한 세상이야 미치지 안다 해도 안 둘러버렸네 비판 바로 불쌍한 세상이야 예 예 예 예 예 или Investig 1,2,3 Let's go! 간수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플레임 댄스 간수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창도 우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영감한 영광